뭔데 이게? 뭐? 약간 비주얼이... 이렇게 해서 이거네, 정국의 스타일이네 저거 뭐예요? 이거 크리스피 같은 거 야, 이거네, 이거 이거 이게 소시지 아니냐? 이게 그레이브즈인가 그거 아니야? 이게 크리스피 같은 느낌일 거 같은데? 간다, 맞네, 카리스피, 간다 반으로 잘라, 반으로 반으로 안에 크리스피 들어있어 잠깐만, 정국이가 이런 표정을 찍어야 돼 왜왜왜왜왜왜 레몬 크리스피하네 아니야, 이거 아닌 거 같아요, 정국아 이거 여기 기본이 없었어요, 이 가게에 이게, 이게, 이게 레몬 아닌 거 같은데? 똑같은 거잖아 아마 레몬 같은데? 무슨 맛이야? 형, 이건 맛있다 난 그나마 이게 낫다 이때야 주제이 됩니까 얘네, 얘네, 얘네 약간의 셀럽 형아, 형아 음, 이게 내 거? 정국아 맛있다, 형아 이거 약간 담백해 음 진짜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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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빵만 있었으면 더 맛있을 거 오히려 빵만 있었으면 더 맛있을 거 살짝 흡이 향이 나는데? 안 오는데 맛있다 성공 아, 되게 애매한 맛있다 딱 커피랑? 따뜻한 커피랑 하나 좀 어, 국물이 뜨거울 거 같아 너의 커피야? 어, 굿 어, 야 커피랑 먹자, 너무 맛있어 어, 국물이 뜨거울 거 같아 어, 소소장국 하나가 국물처럼 일스러워 응 내가 한 번 짓띠 기묵한 커피랑 기묵한 커피랑 택배사 역시 날아가라 좀 역시 좋아했으면 커피야 감사합니다.